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고어키는 그냥 짠발만으로도 어느정도 이만큼의 데미지를 뽑는데 기스는 병신같은데 짠발로 뽑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파이데몬 좀 쓸데가 없을 것 같은데 안전한 띄우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앞 양손은 그거 누가 맞아 솔직히 카운터로 날먹는 것 밖에 없어 이것도 나한테 고수들을 안 맞을 것 같은데 누가 맞아 이거 이건 하나야 이거 한동안 뽑아먹어야지 개날몬 40 날몬 나 띄우긴 어려워 띄우는게 보드야 뭐 이런 띄우기가 다 있냐 아아 존나 고데기네 야 답은 날먹부인다 여기에서는 좀 괜찮은거 같은데 잘하는사람이 나올 때 기스하는사람만 하면 답이 없을것 같은데 서있으면 돼 맨 끝에 거두는것만 알면 서있으면 돼 이미 파웨법 나왔지 서있으면 끝난다 카운터기밖에 없네 그냥 오른손 밖에 없네 가자 벽으로 어쩔수없다 벽에서 뽑아내야 된다 벽에서 뽑아내야 된다 베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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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격이 아직 공부 못온다 야 이거 딜키야 안되나? 야 이게 아닌데 야 너무 잘하는데 상대방 날먹이 안통하는데 아씨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다 카운트를 내야되는데 상대방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 있는데 밑으로 하단을 거둔 다음에 레이징스톰 이거 확정 아닐까? 맞죠? 지금 그거 하나 생각하네 이거 한 다음에 벽에 레이징스톰 확정일거 같은데 근데 이게 안좋은게 이게 벽에서 그거 대니까 자리를 바꿔버리니까 백비씨가 손해보잖아요 아니 기본기는 안좋은거 같아요 안좋은게 아니라 그냥 병신인데요 기본기가 이런 자리에 lotta 밀려고 하면 그치 안좋은게 Taiwan 쩌인것 같나요 넣고 구조할게 그치 안좋은거에 reasons 가벼운이 내려 А1ал에100이 좋아해지는 건가 아까 쩌인의 장점이 여기냐 물이 안좋은게 Safensa 그리고 마법내로 인기심이 아니다 이제 내장hol이 왜 이럦을 cuando 이럦은거 같은데 우리는 선풀들이 못 가깝고 아 이건 개날먹이죠 진짜 계속 뭐 좀 차분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차분하게 하면 또 될 것 같기도 해요 차분 차분 안 차분 조이스틱은 5만원짜리 MDF와 15만원짜리 맥크스틱 25만원 끝판 대장 한테라가 있어요 아 이것도 허치면 안되겠다 길이 너무 쓰리리면서 네이븡 어 기본기 좀 나아지는 것 같다 레이지 스트롱 나사윙원 흐아아아아악 스테이크 아웃 하하하하하 미적고 나사윙원이다 스테이크 아웃 저는 날먹은 안하잖아 그냥 벽빛이 좀 난 멋있게 해결나지 솔직히 이것만 쓰면 되요 붓 밟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쓰고 그렇지 날먹은 내가 말했잖아요 개그 솔직히 나도 날먹하면 갬부 갈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갬부에서 막히잖아 날먹해서 뭐하려고 빨리 기본기 쌓아갖고 뭐 엠아재가 기본기 하니까 좀 웃기긴 하지마 한방도 나는 한방은 무조건 한방이지 날먹 안한다 개급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뭐 빈디까지 함 떨어져야돼 나는 벽에서 강력하게 만들어야지 벽에서 강력한 그렇지 이런거 합격으로 잘 때리고 그래 벽 돌리기 잘하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플레이해야돼 날먹으면 안돼 개급이 중요한게 아니야 근데 쉬우기가 너무 어렵다 보디를 써야된다니까 쉬우기가 보디가 어딨냐 자리 바꾸나 리더덕 흥 흥 흥 흥 흥 흥 흥 더블 흥 흥 흥 흥 흥 흥 그렇지 이렇게 플레이하는거지 기본기 정거저임 아니 너무 잘하시는거 아닙니까 개고수인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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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디스에 대해서 잘하는데 딱 오른손이 나올 때 딱 피하는데 굿 b 아 잠 among 흥 흥 흥 흥 그대 Bill 흥 해ира 다행히 날먹는게 안 된다 그냥 그거예요 원투 하이 때리다가 원투 레오와 비슷하지 원투 다음에 파생개 빡빡으로 카운터 내는 거 대성취하재 차다가 북극곰이 일어났어 눈이 풀려났고 기스 보고있나 친구야 잘 봐라 나는 날먹하지 않는다 스탠드 스탠드 아웃 아 이거 안 되나 가자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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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즈한테 벽에 가면 끝나는거다 아 뭐 해야되지 아 뭐 뭐 써야되지 레아 맞고 못써야되지 아 뭐 해야될지 모르겠다 아 뭐 해야되지 생각이 안난다 아 뭐 해야될지 모르겠다 아 뭐 해야될지 모르겠지 아 뭐 해야될지 아 뭐 해야될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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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뭐해야될지 모르겠다! 하하하하하하! 야 이피가니까 완전 병신되는데! 하하하하하하 레이지있어 터믄 어떻게쓰는지 커맨드를 모르겠다! 아 존나 헷갈리네 뒤로가니까 이씨씨 아 존나 헷갈리네 뒤로가니까 이피가하니까 못하... 커맨드가 생각이 안한다 하하하하 아니요 어 근데 모션이 있기 때문에 상단을 이렇게 하고 중단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이지는 아니에요 모션이 보이기 때문에 이씨 근데 기수가 이렇게 키컨나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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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기 나재무운 나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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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탈마 에이마드엔디 안녕하세요 아 점점 엠마드 엔자 뭔가 되어가고 있다 아우씨 어렵다 어? 아 뒤로 오른바 나오는데 오 가드팩 고소 그렇지 이맛이지 그렇지 레이지 스톰은 이맛이지 가드팩 고소 절대 오지마라 이거 아이가 저정도는 돼야지 기 두개 쓰는거지 기다렸다 딱 뜨는데 가드팩 고소 로아에 막히면 뜨는게 아니고 위탈 상단이니까 앉으면 되겠죠 하랑처럼 그 깜놀이지 로아에 상관이가 있다 중간처럼 보여 라운드 1 파이트 어 어 점점 할만했는데 드라이 분도 기스 아는가봐요 드라이 기스에 대해 잘 알고 있네 포기 오호호호호 짠발 짠손 히오바다 아이고이ście 라운드 2 파이트 데리던 적?' 뱀다 뱀다 벨 fora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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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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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엄 메프게 근데 별로 세진 않다 아 카운터 나면 안되는데 아하 아 이거 뭐 안되나 아하 개맘 아 상대방이 너무 잘한다 그래도 좋지 일단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유미철님 어서오세요 유미철님 일단 기본기 29274님도 KK님도 안녕하세요 근데 손나락 떠야죠 당연히 존나 센데 가자 벽비시 벽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아 벽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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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벽비시 벽비시 계속해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이더덕 흠 어 기본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펭키션부터 강한 상대하고 하니까 기본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부로 지르지 않고 MBC 함부로 지르지 않고 벽비시 좋아좋아 좋아좋아 M아제 인자 벤키시지만 실력은 갬부다 이 정도면 내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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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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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EEARD!!!!!!! 역시 레이지스톰 ㅇㄴ쎄 왜 레이지스톰하고 카이조웨이브하고 헷갈리지 라운드 1 화이트 그렇지 아 카운트 나냐 아 사망입니다 어우 존나 쎄다 그렇지 가자 벽으로 어 끝났다 존나 쎄 존나 쎄 아이씨 잠시만 어 좋아 좋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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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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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레이지이 bekommen 요 뭐야 근데 잘간데 그렇지 에마제 점점 왕성돼간다 스택이야 근데 벽에서 하다누리고 미더덕 말고 잡기 말고 뭔가 강력한 그냥 밑으로 밑으로 미더덕 두 번 할까? 잡는 것도 좋은데 자리를 바꾸니까 별로야 자리처럼 자리를 바꾸니까 야 하단잡기 할 때 중단하고 중단잡기 하니까 하단이나 하고 아 개많인데 에마제 날먹 안하고 기본기로 이고있다 기본기 날먹 안쓴다 아 이거 카운터 안 나오면 안되네 카운터가 계속 났네 짬발 이것도 괜찮은거 같은데 짬발 짠 짬발 손 앞 양손 되나? 어 그래 이거 괜찮네 어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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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엠마드에 아까 첫 데스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자 콤보가 완성되어 간다 어 점점 점점 또 나 지나와 상대는 점점 열받고 상대는 점점 열받고 아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저 분도 기스를 해봤어 어 기스 기술을 다 알아 그렇지 이렇게 한번 써야지 에이 기본기 기본기 그런데나 자 하드팩때면 못 나오네 아아 힘들다 아잇잠깐만 레이징 스톰 스테이 다운 역시 레이징 스톰 레아가 두개 꼭 레이지가 아니라도 일어나자 뭔가 쓸 수 있는 이거 좋네 고흡기에 오르기에는 좀 데미지가 꿀인데 레이지 스톰은 데미지도 짝짤하니까 막혀도 부담고 어차피 기 쓸 때도 없는데 고흡기는 기가 존나 중요하잖아 근데 기쓰는 막상 기가 은근히 잘 차 쓸데가 없어갖고 겨우는 라이징 스톰 공격 멍게 공격 공격 아 안나오네 와 상당갑을 게이드 나살무우 흥 아 흘렸는데 존나깝네 나살무씨 야 이거 오늘 겜부치 깼는데 기스 좋은거 같기도 한데 기스 좋은거 같기도 한데 지금 이 분이 기스 잘하는 분이 기스 모르는 사람하고 개날먹되겠네 아씨 그게 설마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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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워 아 아 아 아 으하하하하하 레지스톤 이제이자 아직 내가 콤보를 다 몰라요 기본부밖에 모르기 때문에 행일, 행위 콤보 이런거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이제 승나이 하나 뜰거 같은데 그렇지 다 죽이 삔다 기스로 좀 늦었지만 라운드 원 파이트 르 르 르 르 어 별개, 진짜 기스는 무한맵 걸리면 답 없을 것 같다 진짜 르 르 르 르 르 어허허허허허허허 hal 라운드 투 Staff 파이트 Challenge 국식 승 Ay km 리 엉 sy 쒸 아 레지 스톰했는데 아 쉽잖아 저도 기스 샀습니다 어? 아 뭐야 이거 안 박아 근데 띄우는게 너무 어렵다 비상왼손도 아니고 아아 아아 마무리 아 마무리가 또 씨 마무리 기신이 또 씨 아 마무리가 또 너무 잘하세요 뭘 잘합니까 이거밖에 안되는데 근데 GK님 내가 봤을 때 기스 좀 아시죠? 어 기스 좀 아는 것 같애 다른 뱅기셔 기스와 다르다 다른 뱅기셔 기스와 다르다 날먹기스 아니다 아 기스를 처음 만나본다고 잘 아시는데 아 round 2 fight 뭐? 뭐? 슬쩍! 야! x2 야, 개사기네, 이거! 야, 미친 레이징 스톰 할 말이 없어 개 마음에 들어 어 어 잘한다 근데 맘에 드는게 고고키는 길을 세개 써야 되는데 얘는 세개를 안쓰잖아 어 두개는 맞으니까 어 약간 여유가 있지 시 어우 도팩이 다 깨지네 아아 마무리가 석비씨 아우 남모님 들어가세요 라운드 원 파이트 레아 이지 아닙니다 일러스 그 화면 모션에 따라 달라요 아우 진전시 아우 아우 라운드 투 파이트 와 들어가다 말려 아 좀 멀었네 아 갑자기 또 밀리는데 그러니까 보디스매시 존나 쓰기 어려워 기술은 띄울게 없어 별로 기상어터도 없고 근데 좀 어렵네 벽에서 벽강 패턴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냥 지금 오른손만 쓰니까 좀 힘드네 아 자기의 약점을 알려주고 그러고 맞을거면서 하하하하 낚였지 하하하하 더블 랩 품께 하하하하 따닥따미 잽도있지 으하 지난미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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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디스는 뭐 날라차기 별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유혹양소 이거 살킹이 이게 좋은게 미들에 들키 안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발동이 늦으니까 나중에 뭐 의자단에서 맞을리는 없을듯 뭐 의자단 될 수 있어 저거 맞을디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콤보는 뭐 잘쓰는데 아 아 레아 존나야 쓴다 킥베이 깨져버렸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 이야아 아 코멘트 나왔어 아아 방독했었는데 아 똑백이 아 아 아 아 아 나의 레이지 스톰이~~ 뚝배기~~ 나의 레이지 스톰이 내가 볼 때 레이지 스톰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레아처럼 멈추니까 아 나의 레이지 스톰이 내가 볼 때 이 붐만 이기면 내 견북가 지금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붐이 존나 잘해 지금 숨도 못 쉬겠어요 기스를 해보세요 뭐 잘하고 계시구만 이 붐만 이기면 견북까지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라운드 1 파이트 적비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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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맞고 좀 잘 띄웠으면 되겠네요 고치려면 그나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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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ив 연지 아 아 um 오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본하게 자본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아. 중단을 띄울 게 없으니까. 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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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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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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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외롭했는데 reasonably 잘 축하하네 뚝 빼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어제 기스 미션 누가 주면 됐지? 반전이수 님인가? 어제 누가 기스 미션... 아 윤미철 님이 기스 미션 주신다 했었나? 와우아! 하하 근데 이분 벤킹기션인데 왜이리 잘해 근데 이곳인데 벤킹기션인데 왜이리 잘해 흑불닮은 흑불닮은 레이저 스톰iiㅏㅏㅏㅏㅏㅏㅏㅏㅏicker 마지막 라운드 싸움 어 또 패기 아 이거 존나 좋은거 같애 이거 기왕깨기 이거 빨리 마무리 하나 한번 지워봅시다 여울급은 안되겠죠 이것도 뭐 내가볼땐 레아급인거 같애 진짜 레아급인거 같은데 레아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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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목좀 써야되나 아 어렵다 커맨드가 너무 어렵다 점프도 별로 안좋은거같은데 점프로도 별로 안좋은 것같은데 점프로는 별로 안좋은거같은데 컷 아 아 쟤 쟤 나 날먹을 좀 섞어줘야 되나 아 이거 좋은데 좀 짜증나게 자리가 바뀌어갖고 나도 나도 짜증나 자리 바뀌면 콤보 못쓰거든요 자리를 다시 바꿔야되겠다 이런경우면 자리를 다시 바꿔야되겠다 아하하하하 날라 잠뻔을 너무 안쓴다 잠뻔은 좋습니까? 잠뻔 써야되나 렐라 극랑 농정 설정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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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엎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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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멋있었습니까 이번에 레이지스톰 존나 빠름 아 레이지 스톰은 진짜 꿀인거 같다 좀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레이지 스톰은 진짜 좋다 이게 느린것도 아니고 레아처럼 딱 엄청 쏘기 때문에 발동만 되면 레지스톰이 존나 빠르긴 빨라요 레지스톰 질이네 어 스트로 하이 스트로자 아유 천천히 하세요 페라가모님 꼭 후원을 받고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왜 때를 맞는거냐 랄너뛸 빨라살렁 데드리오 랩 횟돈 그 다음에 지버림 흠 흠 스륵 루다 라운드 첫 루다 잠이plan 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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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망 아 커태그 썼다 아 666 LP요 AS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판테라 쓰는데 버튼 하나 잘 버튼을 고쳐야 되지 않나 근데 AS가 잘 안될텐데 판테라는 그 외국 거잖아요 어쩌면 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네 어 이거 증발된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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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 아 아 흠 빨차게 아하 uds속 야아아아아아악 납화 화이트 오드 까는게 아니라 그게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던데 그니까 EX하면 되는거에요 그냥은 안돼요 그니까 이거 길을 쓰고 해야되는거에요 어허 나아 라자아 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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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일문 흠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 참 드디어 끝났다